평소에 두 분은 화가 많으신 편이지? 저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은 현관문 딱 열자마자 하는 게 욕입니다. 뭐라고 욕하는데? 아 그냥 한번 해봐. 비방령이야. 우리가 다 이거 다 시집 처리해줄게. 안 돼 안 돼. 이제 가니까 이렇게 가잖아 이제 끝났잖아. 왜 방주 진짜 비방... 이 씨... 막말을 해. 아따 찰진아. 이거 마뜨리면 안 되는데. 아니 어차피 1년 몇 동안 끊기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가는 마당에 그냥. 나는 태주 씨가 진짜 몇백대 몇까지 쌓아봤어요. 너는 태주 불러놓고 그게 제일 궁금하니? 진짜 영란아. 아니 몇대 몇이 궁금해? 네가 허창 선생님이야? 아니... 아니 허창 선생님이냐. 궁금하지 않아?